밤에 이런데 좀 무섭죠. 이런 데가 좀 무섭잖아요. 밤이면 여기 학교 주변에 저기가 원래 안 좋았거든요. 길도 화나고 그랬는데 주변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이 쪽으로 바로 내려가면 아파트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옆이 빠지는 게 같은 경우에는 TV를 설치해가지고 잠시를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저기 비상대를 설치했습니다. 밤에 어두운 지역들을 다닐 수 있도록 이 조명을 설치합니다. 그 빛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다가 혹시나 위험하면 한글자막 by 박지영 감사합니다.